웅하 웅세라노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롤러코스터 재밌게 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재밌는 시청 부탁드려요. 구독 좋아요 당연하구요.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. 안전벨트 안전벨트 재밌는 관람해주세요.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. 재밌는 관람이 그만해. 안전벨트 착용해주세요.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거죠? 올라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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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 재진 Jelly 어디앞아 올라간다. 올라가는 치즈 올라가 뒤로 아침entes 눈을 열었어? 지금 열리셨네? 왜 열어라고요? 내 눈비를 눈을 들었습니다 사망, 사망, 사망